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공략을 걸었는데 이것이 달성해버렸어요. 근데 저만 할 수 없잖아요. 바로 이 공략이에요. 지금 다흥님께서 저희 제출향장에 있는 바보 멍청이 똥개 이 녀석들을 촬영하고 싶다고 하셔서 오신대요. 그래서 촬영 조건을 아직 내세우진 않았는데 그냥 오신다고 해서 촬영, 아니 이거를 하지 않으면 촬영 못한다 라고 변덕스럽게 한번 장난겸 해서 공략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귀신 작전! 뭐 앞서서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불개미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나오는 바로 붉은 불개미처럼 굉장히 위험한 친구들과 제가 키우고 있는 친구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이 불개미와는 전혀 다르고 공격성은 있지만 그렇게 큰 피해를 입거나 굉장히 아프지 않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겸 증명하는 겸 맨손으로 한번 불개미한테 물려보려고 하는 건데 물려보려고 하는 건데요. 말 왜 더 좋지? 어쨌거나 그 다흥님 오시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너희 이름 좀 좀만 팔게. 한 번만 도와줘. 배달 없는 데요. 누구시오? 안녕하세요. 아 왔구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다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자러 오셨습니다. 털이 막 많이 떨어졌어요. 아유 청소했어요. 볼을 받친 줄 알았어요. 뭐 많아서. 자 여러분들 공략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불개미들 신이 여기다가 싸그리 모아놨는데 이거 어떠세요? 보시니까 기분 좋죠? 저거요? 네. 불개이미에요 저게? 저기다 이따 손 넣어야 돼요. 제가요? 물론이죠. 여기 촬영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 맞긴 하죠. 촬영하시려면 저기다가 한 5초 정도는 손 이렇게 가만히 넣었다 빼야 돼요. 힘주면 돼요. 힘주면 덜 아프긴 한데. 그쵸. 힘 좋으시잖아요. 장난 아니죠. 오 이거 봐봐. 필둑 팔. 털. 아. 털. 아. 르. 르르르르르르. 자. 다항님 먼저 하실래요? 저요? 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제가 먼저 하나 다항님이 먼저 하나 어쨌든 해야지 밥 먹고 촬영할 수 있어요. 아. 아.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요? 네. 아. 그러면 제가 룰을 알려드릴게요. 절대 움직이면 안되고 5초를 하던 10초를 하던 바닥에 붙이고 카운트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주먹줘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하는 이유는 위험성을 알리려고 하는건데 내가 아픈거 보고싶은거면서 그리고 나머지 한명이 탈출하면 옆에서 잡아주는건데 제가 잡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열면 되요? 네 이제 슬슬 나올건데요 여기는 별로 없어요 여기는 세번째 거의 서드 세번째 하이브라고 보시면 되요 성남시 인구만큼 늘 것 같은데요 여기 넣기만 하면 되요? 네 딱 5초 드리겠습니다 아플거 같은데 이렇게 치우고 오 성났다 성났다 1 2 3 4 5 됐습니다 생각보단 더 아픈거 같은데요? 오 더 하시네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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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오와 따가워 따가워요? 아닌데 생각보다 더 아픈거 아닌데 따가운거 같기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됐어요 네네 생각처럼 그렇게 안아파요 안아프죠? 네네 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진짜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하는건데요 저는 이제 불개미를 키운지 거의 어현 1년 가까이 돼가니까 제가 공약대로 저는 1분 정도 할 생각입니다 네 뭐라고요? 밥올 때까지만 해주세요 밥올 때까지요? 네 탈출하는 것만 이따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치지마요 너무 많이 탈출한다 손으로 터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니라 안아퍼요 얘네들이 아아 좀 아프네 깜짝이야 30초 지났어요 여기는 스킵 안합니다 와 와 와 다왕님 저 손살려주세요 여러분들 20초 남았어요 야 이거 떨어뜨려도 왜 계속 올라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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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라가 와 야 우리집 탈출하면 안 돼요 다릅니다 달라요? 네 확실히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 외국 게임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끄고 털게요 어 산냄새 털어주세요 조금 아프다 짜끈거려 물어서 아픈거지 이게 뭐야 오 산냄새 시큼시큼한데 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몇 마리 탈출한 거는 따로 거기다가 잡아가지고 어떠셨어요 손에 손에서 레몬 냄새 나요 와 와 시큼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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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했고요 얼토결의 다흥립 불개미 파티 오늘 같이 했네요 와 재밌다 재밌죠 진짜 많아요 불개미 파티 불개미 맛집이에요 이거 일부분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저쪽에 엄청 많은데 나중에 또 여기 오 다흥립 몸에 많이 붙어있는데요 지금 엉덩이가 간지러워요 여기가 어디가 간지러워요 여기요 물었어요 거기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아이들 여러분 민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